자, 갑자기 부산이에요. 부산 왔습니다, 저희. 맛있는 거 먹으러 꼬무가 추천을 해줘서 여기를 자배국밥 몇 번 와 봤다고 하겠다면서요? 한 번 와 봤어요. 한 번 와 봤는데 맛있었다. 부산에 오면 돼지국밥을 꼭 먹어야지. 나는 원래 또 한 달에 한 번 주고 와가지고. 근데 또 올 때마다 무조건 돼지국밥을 먹는데. 여기 처음 오신가요? 여기 처음 왔어요. 감사합니다. 이게 겉에 꽤 유명해. 먹어볼까요? 이게 엄청 맛있다. 김치만 넣어먹을다.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우와. 이 정도면 비슷하다. 이 정도면 비슷하다. 이 정도면 비슷하다. 태국념. 지금 태국념 찍어놓은 간장은 주나요? 맛있다. 와 감장이. 맛있다. 아 맛있다. 감장이 약간 달콤한 맛인데. 좀 살겠다. 먹으면 다 생긴다. 너무 신기하다. 음. 쓰윽이 없어져. 진짜 시켰으면. 주역자 고민 왜 한 거지 우리? 신의 한순기에. 문이 있고. 문이 또 왔어. 먹어서. 아 안견나가 안견나가. 이것도. 먹어봐. 아이고. 나는 이런 거 나한테. 아 형 이거 돼요. 감사합니다. 아 돼지고밥이 은행인 것 같죠? 돼지고밥은 느낌이 안 나요 대망의 스타크래프트를 이거 보시는 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먹버터 토프를 찍으러 온 게 아니에요 스타크래프트 전집을 여행 왔습니다 단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제발 저희도 좀 잘 가이드해주세요 학교입니다만 말 잘 들어야 돼요 단장의 말을 적용해요 지금 단장님이시고 에이스 전략가 제가 이제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단계에 나의 특징은 단장으로부터 말을 안 들으면 같은 편이나 다 죽여요 근데 고인은 아니고 그냥 단계에 죽은 줄 제보 별명을 비하겠어 잘 까잖아 불러 까기도 잘하고 깐족거리는 데서 깐제호 어때? 형 차도는 그렇게 제 입증을 깐제호로 했어요 아니야 너희랑 그런 일을 너무나 그냥 적절한 거리를 영 그 안에 설명이 필요한 분들이 계실 텐데 꼭 찾아보세요 오버로드 같은 편에 오버로드를 죽이는 일은 정말 드물어서 근데 같은 편 공격당하는 건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공격당하고 있는데 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거에요 형이 집중하면 자꾸 그래 공격하는데 하다가 공격당했어요 내가 항상 멘트가 있어 도와줘야 돼?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필요해? 잠깐만요 전혀 기지 밖으로 안 들어오셔 저게 어떤 마음인지 알아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아니 호영이 형 이거 마이크 켜져있어? 네 켜져있어요 오 성모 아니 형 저희 단장님 왜? 저희 뭐 하러 간다고요? 어 우리? 네 2차장 2차장 여기 스타하러 가시죠 형 네 스타하러 가시죠 회의를 한번 여기서 회의를 좀 해야 되겠다 예스 맥샤 앙사 롤리 단장님 우리 단장님 단장님 저희 단장님 저희 팀 이름은 뭔가요? 아 우리? 팀 이름이 정해져 있는데 팀 이름이 없어 저희 진짜로 프로로 한번 뛰나요? 우리 저거야 오버로도 6개 다닐 우리 팀 이름 히드라 어디갔어? 히드라 어디갔어? 히드라 어디갔어? 우리 서브 제목 그 오버로도 제 거에요 저희 피시마 같은 거 없나요? 저녁 어떻게 우리 거기로도 배달돼요 다닐 근데 음식물 반입금지가 적혀있네 피시방에 써있죠 아 써있어? 그런 말이죠 네 제 생각에 피시방 찾아놨습니다 아 찾아놨어 진짜? 얼마여 아 근데 석모가 카메라 앵글 카메라 욕심이 있어 어제도 찍었잖아 어제도 카메라 감독님한테 요 앵글 어떤가요? 네 보여주세요 네 제가 한번 컨트롤 해보겠습니다 아 좋다 너무 좋다 영혼 없는 이 재호가 가끔씩 이제 뭔가 집중하고 여러 가지를 할 때 맞아요 맞아요 영혼 없이 좋다 좋다 형은 좋다 그런지 몰라 너가 카메라 감독하는거 네 제가 아 재호형이 오른쪽이 잘 나오네요 왼쪽보다 뭐 형 이제 사진 찍을 때 항상 오른쪽에 서있어야 돼 저거 한번 듣잖아 왜냐면 얜 얼굴이 잘생겼는데 얼굴을 많이 보이잖아 근데 이쪽은 가리니까 원래 예쁜건 가리지 말고 아 예쁜데 아 아 왼쪽 왼쪽 머리 때문에 얼굴을 가려서 그치 오른쪽이 더 잘 나온다 그러면 형은 왼쪽 오른쪽 형은 다 가린 거 난 약간 이런 느낌 얼굴을 덮어야지 잘 나와 가려야 돼 왜 더벅머리 까먹지게 아니 아니 더벅머리 형 근데 그게 안 어울려서 안 어울려서 더벅머리 더벅머리 까먹지게 형 가야 돼 우리 저희 열한지여가지고 형 이거를 중간에 어떻게 정지를 해요? 잘 알겠어 네 가야 돼요 어 좀 돈 땄나봐요 아니야 돈 뜯겼고 뜯겼고 이만큼 남은 거야 어차피 뜯겨주려고 어 형이 사생활인데 어 어 진짜 아니야 양말이야 야 왜 쳤어 왜 이러고 싶지 왜 이러고 싶지 형들은 너무 오래 걸려요 뭐가 있어요? 지금 11시 20분 11시 20분 그죠? 네 지금 야간 야간 PC방 야간 PC방 야간 PC방 끝나고 PC방으로 출발합니다 야간 PC방 야간 PC방 그럼 진정한 목표로 가는 거지 향해서 나는 10년만에 다시 다시 스타를 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 진짜 근데 호영이 실력 늘었어요 엄청 엄청 하루만에 네 하루만에 실력 하루 늘었어요 어디에 쌀통 다고 왔어 어머니 아 형 뭐 이렇게 노래 조심한 거야 형이 똑잡하고 바яет 형만 조심하세요 여기 이게 괜찮을 거 같아 이렇게 이렇게 할까? 그래야 되고 신분증 신분증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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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가 40인데 야연이 아니 아니 아 아 50인가요? 형 신문지 오 대박 11시 반인데 4시간 하면 3시 반까지 4시까지인데? 4시까지? 그럼 중간에 나오면 되지 뭐 아니면 이거 틀어놓고 밥 먹고 와도 돼 밥 먹고 와도 돼 와 담장님 야 이거 되게 재밌는 길다 먹거리 엄청 많은데요? 삼계 비빔 세트 치킨 텐더 생각보다 많네요 메뉴가 여기 있는 거 여기 안 되는 게 있어요? 다 돼요? 다 해주시는 거 오 셰프님이시네 셰프님 알팔 생각 이거야? 그거 나 이거? 아니 나 그거 아니죠 단장님 한장님이 저희 스타일 3개를 끓여드리려고 지금 정신이겠네 정신이겠네 장난 아니다 지금 뭐 이렇게 많이 시켰어? 잘 끓여갈 수 있던데? 응 내가 일부러 앉은 초코 치는 거 이거 봐 이거 봐 그치? 응 응 어디가 응 천생이 형 그거는 다 하지 말고 딱 딸게 안 돼 예 네 천생이 형 안 나오니까 빨리 천생이 형 탱크로 그거 아 내가 띵냐 밀어주고 다 오실 거 같아요 네 띵띵 세상이 형 네 알간래 형 이거 90평? 여기 보세요, 여기. 90평? 대박인데, 야. 이거 뭐야, 왜 이래? 어, 이거 뭐야? 우와. 미쳤어. 뭐야? 우와, 주방. 주방부터 들어가는. 슈프 단장님. 야. 아. 아. 형, 숨기는 왜 있는 거죠? 숨기는, 숨기는 왜 있냐고요? 우와, 이거 90평 대박이다. 하얀색 또 있어. 우와, 이렇게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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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어. 하하하하. 우와. 미쳤다. 미쳤다. 이거, 이거 진짜 프로들 전지울링. 이거, 우와. 이게 뭐야? 아, 그렇게 있다. 우와. 이거 큰 애 아니네? 그러네. 큰 애 의자. 우와. 우와. 미치겠다. 나이 씨부터. 엄마가 다 Datasen아 입히는 treating 했지. 우와. 엄마가 다 그